고흥군이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덤벙 분청 문화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오는 6월 24일까지며, 고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고흥군은 지역적 특색과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 명칭 공모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흥군 두 원면에 9,3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덤벙 분청 문화관에는 분청사기와 설화문학작품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